과연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랑 먼저 클릭하는 사람 누구일까? 시작! 오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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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 나 세력을 줬지! 초보쌤 1봐! 초과성 2봐! 과연 최초클 가능할까? 안돼 나 너무 렉 걸려, 나 이거. 근데 왜 안 봤는데, 나 이거? 와! 와! 내가 뒷댓 처음으로 달았다. 과연 그 피아노 파일에서 죽을까요, 사람들? 정극이야, 근데. 내가 처음으로... 했어. 댓글! 어, 나 들어가. 맵플레이 맵플레이 됐어, 됐어. 지금 들어갔어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우와 뭐 화삼미님이 할 것 같은데 느낌은 과연 나는 왜 안 올라오느냐 어 날파리 잠깐만 날파리 없어졌다 제 젓갈 누구 어 과연 내가 할거야 배속으로 깨도 되지 않음? 아이 클리어 클리어 해야지 아 기본으로 응 와 또 쩔어 이 부분 와 2등 게임 와 둘 다 잘 버텨 나야 무조건 어 둘 다 그 부분으로 봤어 둘 다 둘 다 둘 다 아 뭐야 아이씨 뭐야 어 저거 죽었어 나 여기 빨라진진 몰랐어 나 여기 오 어 뭐야 여기 나 여기 뭐 있어 여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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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크크 끝났어 다 죽였어 나 여기 빨라진진 몰랐어 왜 빨라진진 몰랐어 왜 빨라진진 몰랐어 노트게임은 반응속도 차이 컷 가져 아니 왜 빨라지냐고 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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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화성 채클이야 안돼 나 줘 나 배속 나 배속할 거야 배속할 거야 나 1.5배 할 거야 나 보호 걸렸어 민두씨 화면보낼 거야 아 그럼 1.5배 내가 일단 1.5배 한번 더 볼게 저 보호 걸림 첫 배속클 나도 첫 배속클 아니 내가 할 거야 나 얼부침 보호남 민두씨 얼부침이 벗어났어요 제 초클리어는 화성이 될 거 같네 아 배속클 잘할 거야 내가 나 얼부침 고장났어 근데 이거 노커형을 쓸 수 있냐 그러네 나 누가 내 얼부침 좀 살려줘 얼부침 고장났어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하트님이 척척을 가져가야겠네 아 왜 나도 깨야지 한번 깨보고 싶어 어 이제 박자가 살짝 안 맞았는데 티아라 해명에 박자가 살짝 안 맞는데 아니 왜 빨라지는 거죠 아 아 아 준비해 왜 나 이제 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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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속클 나야 야 끝나니 준비한다 아 아 괜찮아 아 아 나 얼부침이 계속 고장나지 사전거 깼어 나 얼부침이 계속 고장나 아 얘들 아니 지웠다 깔아 그러면 와 제가 얼마 치면 이거 왜 이래 지웠다 게임 오버 아니 아 고여다